Q. 홈런스 Ai-Mbert Q. 홈런스 Q. 홈런스 Q. 홈런스 Q. 홈런스 Q. 홈런스 Q. 홈런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. 게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게임을 준비했습니다. 게임은 롤인데요. 롤 자신 있으시죠? 시즈는 아무튼 난 너무 고인물이라서 지금 퇴출 된 사람인데 상품 보이시죠? 뭐야? 상금도 있는데? 상금? 네. 뭔 상금? 500만 원. 500? 2차 연승 하세요 뭐 이런 거 아니지?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래도 내가 한 7연승까지는 가능한데 7연승이요? 캐리 들어갔다. 네 뭐 아무튼 저희 생각에는 혼자서 연승을 계속 이어나가시기가 조금 버거울 것 같아서 게스트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. 어? 같이 하는 사람 있어? 어? 안녕하세요. 전태규 선수입니다. 전태규 선수입니다. 어? 이거 뭐야? 안녕하세요. 아유 아유 아유. 야 이거. 아유 얘. 전태규 선수. 먼저 전태규 선수의 지정이 나오네요. 전태규 선수 7시. 진짜 조금만 조심하면 안 저럴 수 있잖아. 그런 표정 짓지 마. 너무 이뻐 버리니까. 횟수는 있거든? 하루에 12개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? 오늘 뭐 하셨는데 얘기는 좀 들으셨나요? 네 돈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. 전 그냥 떠나왔어요. 근데 상금 500원 어서 놨어? 그것도 다 크라우드. 내가 대표인데 나도 모르는 결제로 해가지고 돈을. 상금이 우리 동민이 형님 지갑에서 나오는 건가요? 오케이 좋아. 오케이.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? 네 일단 오늘 할 게임은 미국 레전드 롤이고요. 거기에서 2연승을 하실 때 묻고 더블이 됩니다. 200만 원을 드립니다. 3연승은 더 어려우니까 거기에 100만 원을 더 얹어서 500을 드립니다. 나 브론즈. 나 브론즈. 나 브론즈. 저기 죄송한데 제 옆에서 흐르지 말아주세요. 브론즈 냄새나거든요? 아니 티어가 뭔데요? 말 걸지 마세요. 형님은 어디신데요? 아 나는 전시 중 골드에서 그냥 원래 실력은 플레이 한 2 정도 됐는데 저도 실력은 다이아엘인데 바빠가지고 골드예요 형님. 똑같아요. 아 근데 지금 미드랑 서포트인데 서포트? 장동민. 장동민. 그냥 못할 것 같아. 왜 롤은 못해요? 이런 것들 많았는데 내가 오늘 그거를 확실히 보여줄게. 상금 기다려라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상금 기다려라 하지마. 꼬끄러지네 내가. 아 너무 떨려서 손이 막 부들부들. 아니 근데 이거 키보드랑 마우스 진짜 좋다. 우리 집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집에서 누가 요즘 게임해. 근데 의자가 너무 편하다 이거. 응? 그래? 진짜. 이거 한 번만 해봐요. 아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도대체 어디 간 거를 지금 받고 싶은 거예요? 의자랑 키보드랑 마우스. 하나만에. 우리 집이랑은 의자명, 모명.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잘해. 최상급이니까 언제든지 와서 해. 아 진짜요? 키보드 진짜 좋아. 너 미드 간다고? 네. 형님 어디까지 신연대요? 나 정글. 정글이요? 다시 한 번 생각해 50위. 아니 왜? 정글밖에 못해요? 어. 형님 정글 뭐 하실 줄 아시는데. 나 정글 슈반아. 알피지만 하시겠다. 아이씨. 일단 봐. 너 뭐 할 거야? 카사딘 잘 하잖아요. 뭐 할 거야? 저 유미야. 유미? 어? 아니 아이디가 왜 그래요? 제 아이디 뭔지 아세요? 존량이 극혐. 존량이 극혐. 제 아이디 양양줄인데? 오늘 개 사망이다. 어떻게 아이디가 존량이 극혐이지? 저희 와이프가 유미만 해요. 유미로 다이아를 갔어요. 왕년에 다이아였다고 안 죽었죠? 김혜 뻔 안 죽었어? 보고만 있어도 조문가 띄껄래요. 아니 왜 저도 왜 그러세요? 왜 이렇게 스킨이 열받아요? 왜요? 아 제가 캐리 해드릴게요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빠 리 씨 얼마까지 해야 될까요? 두 개 전까지. 좋아. 가자 가자 가자. 미프야 가자. 정글 나타나면 바로바로 얘기하기. 형이. 그 개 드실 겁니까? 개. 오오오오오. 감 감 감 감. 이리로 오면 돼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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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뭐해? 아니 이런. 아니 뭐해 우리 정글. 원래 카즉스가 초반에 쎄. 그치? 어 카즉스 만난다 형 형 만난다 만난다. 안 올라가줘요? 난 카즉스 내러왔어요. 나 이러면 내가 망했는데. 아니 형님은 주도권 뺏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. 오빠 상체 버려요. 아 나 백업 안 해. 와 열받아. 오 카정? 장동빈의 카정? 오 형님 용? 아니 우리 정글은 왜 안 오? 어차피 가도 동선 낭비라서 저기 한 거야. 아 진짜 오면 딴다고? 알았어 알았어 갈게. 진짜로 진짜로 오면 딴다니까. 근데 가도 있다고. 빵댕이 흔들면서 빵댕이 흔들게요. 오케이 들어가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가면 따 가면 따. 그렇지. 이거지. 라임 밀어줘 밀어줘. 한 라인 더 한 라인 더. 오빠 큰일 났어요. 원딜이 안 움직여요. 움직여 움직여 지금 가잖아. 아 그렇군요. 아 다행이다. 그래도 나름 괜찮은데 분위기? 우리 동민 형 캐리 믿어야지. 오케이 오케이. 블루 내가 먹는다. 아유 불 없어. 기대도 안 합니다. 내가 바탕 갈게 그럼. 아 대박을. 아 제발. 바탕 어때. 바탕 갈게. 바탕 갈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카드 탑이 다 그냥. 오빠 제발. 빨리 와주세요. 아유 씨. 아 진짜 유미하는 사람들. 빨리 와요 와요 와요. 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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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고. 와라고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잘했다 형. 오빠 저 잘하죠. 맞아. 서툴 말고. 네. 둘 둘 셋. 짜짜랜. 얘만 얘만 가세요. far. 어어. 아이 참동민 내 C발아 C발아. 아니야. 내 것들아. 하나 밀어줘? 네. 아 잘 못 먹은 건. 이게 자꾸 내 이거를 타정을 쳐? 붙여드려야 되나? 그럼. 저도 갈게요. 야스오도 올라갔어요. 야스오 올라갔어요, 야스오 올라갔어요. 싸워도 될 것 같은데? 어? 내가 뭐 잘못 봤나? 왜 미니언이 안 올까? 잘 못 본 것 같은데? 잘 못 봤어. 오, 안 돼. 이리 와,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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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. 어, 바텀 올라가요. 야, 너 뭐해 카단이 있던 게 삐지고 싶냐? 전쟁 선포한다는 거야? 형님은 자꾸 늦어서 경험치 맞추려고 그런 거죠, 형님. 일단 바텀 한번 갈 수 있어. 오면 땁니다. 그런 장난질 치면 안 된다고. 어? 어, 안 된다. 아, 슈박. 아, 유미. 아니, 유미, 유미가 휠 조수. 뒤로 빠져, 뒤로 빠져, 뒤로 빠져. 휠 조수. 아니 정글 뭐하세요 거기서? 형님 믿어 형님 믿어 형님 믿어 믿어도 저기야 형님 믿어 형님 믿어 제발 빨리 오세요 형님 믿어 야 이것도 없잖아 지금 미적굴 뭐해 미적굴 믿어 야 야 야 야 저 뭐야 저녁까지 아니 너 그럼 믿어 가야 돼 그 XX 사연 바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XX 사연 가면 정글이 믿어 가줘야지 갈랄고 우릴 왜 XX 먹고 XX야 형님은 내 미녀 외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부르는 이 미친 카딕스가 돌았나 오빠야 오빠 야영이 살려 야 야영이 살려 야 아 죄송해요 그뚱노очke 가 가 가 나도 가 나도 가 어 어 어 에이 왜 이렇게 쫄보들이야 가 가 가 가 어..왜왜왜왜왜왜 오웜어 우리 카멜 뒷갔는데요? 무한약 장동게 보여줘 야 야 야 야 야 너 왜 들어갔어 줄이는데 너 혼자 미친짓 해가지고 이 프로게이버 이 ㅆㄱ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텀은 또 뭐고? 아 이 혹덩어리 오빠 우리가 캐리합시다 진짜 나 감 나 감 어이구야 풀을 쏴가지고 내 왜요 이 집덩어리야! 오빠가 제일 잘 꼈잖아요 오 야 닦을 거 같은데? 나 태우지 마 나 태우지 마 뺍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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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아이 씨 나 태우지 마 뺍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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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아이 씨 나 태우지 마 뺍시다 아 이거 빼야 되는데 너 왜 들어가가지고 또? 아니 저는 도망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 저는 도망 나올 수 있어요 아니 형님 언제부터 제 말씀을 잘 들으셨다고 아 이 프로게이버 이 ㅆㄱ아 아니 쟤는 간다고 말했지 싸운다는 소리 안 했잖아요 형님 다 글로 갔어요 다 글로 갔다고 밑으로 와 밑으로 오라고 다 글로 갔다고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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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11루 먼저 11루 나이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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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? 왜 이렇게 세 얘 어? 아 빼 빼 빼 어 버그데 쟤? 네? 속담 알지? 몹쓸 프로게이머 새끼 하나가 게임을 조져놓는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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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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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! 제대로 하면은 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갑시다 가자 여기 있지 이 새끼야 나이스 나이스 오 잘한다 어? 왜 이렇게 아파 애들? 나만 사람 이길 것 같다 최대 열심히 할게요 야 들어와 들어와 야 일로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가른 중 가른 중 가른 중 가른 중 가른 중 아이씨 가른 중 와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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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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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가고 있어 살아가고 있어 그래 나이스 오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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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장채이야 응 나 장채이야 하지마 이 개새끼야 빨리 가 유미 이리 와 네! 제일 센 오빠한테 타는 거야, 이제부터 나한테 봐. 3억째기, 3억째기. 네. 정글 차이 치고 싶은데 아이디어... 1칭찬? 이런 걸 바로 정글 차이... 뭐하는? 가능합니다. 나이스! 그렇지! 나이스!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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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오! 어떠냐, 이것들아! 나의 씨발을 무시했던 개XXX 이것들아! 어떠냐, 이씨. 그러면 일단 1승 축하드리고요. 지금 이제 헤드셋, 키보드 상품을 확보하셨어요. 오케이! 여기에서 이제 묻고 2연승 도전 가실 건지 아니면 이 상품만 받고 그만하실 건지 묻고 없어! 2연승 가! 그러면 2연승으로 묻고 더블로 가요! 오! 반갑습니다, 여기! 오! 혹시 오인큐 방문할 생각 있으세요? 아, 그냥. 잠시만! 천천히 빨리, 이리로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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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아니야, 아니야, 견자만 해! 형님, 뭐야, 뭐야, 뭐야! 길을 왜 줘! 야, 당동! 와, 나 보지도 않고 있었어, 씨! 형님, 근데 유튜브 왜 하시는 거예요? 나? 돈 존나게 벌려줘. 하하하하하하